오늘 같은 하늘을 보면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눌러났던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어 온 세상이 나를 흔들어 친구들도 나를 부추겨 너와 내가 있으면 둘이 잘 어울린다고 I wanna fly away I wanna be with you And I'm dreaming again I wanna be with you 정말 바란 것도 없었던 내가 그저 네가 좋았던 내가 점점 기대하고 있잖아 슈아랑도 둘이 같이 그만둘 뻔했어요 슈아도 그때 엄청 힘들어하고 나도 연습할 때 힘들어해가지고 둘이 같이 슈아야 그만두자 슈아도 정환아 그만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무실 방에 들어갔지 사무실 방에 들어가서 또 그 과장님 계시고 막 울면서 저에게만 놓고 저에게만 놓고 저에게만 놓고 저에게만 놓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괜찮아지고 지수야 응 아 이거 진짜 비밀이야 응 진짜 좋아하는 애 생겼어 좋아하네 응 누구? 아 진짜 비밀이야 응 말하면 안 돼 응 아직 이름도 모르고 묻는데 몇 번 볼 여잔데 엄청 이뻐 진짜 응 눈이 끝나니까 눈이 좋아 응 아 진짜 그야 그녀를 보면 노래 한 번 해주고 싶다 노래? 응 노래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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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수야 응 응 좋았던 사람 생겼어 좋아하는 사람 뭐 어? 당연하지 내가 좋아하는 클라스가 다르지 사진 하는데 사진? 다들 같이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래? 네 진짜 그 애들 보면은 노래 한번 불러주고 싶다 노래? 뭐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사랑해 뭐하고 싶은데 이렇게 속만 태우다가 그대가 떠나가 버릴까 뭐하세요? 키가 완전 틀린데요? 내가 모르는 거야 아 싫어 걱정만 하는 우리 싫어 싫어 아 싫어 노래 연습이나 할까?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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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 나가서 해줄게 잠깐 나가 싫어 네가 어제 들어와 있었어 싫어 네가 나가 싫어 빨리 싫어 시간이 없어 싫어 뭐야 얘기를 해 나 방송을 불러 보고 싶었어 아 이거 나도 항상 넌 보고 싶더라 슈퍼도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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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